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양인형 났어요? 그냥 밀당하는 거예요? 그냥 반대로 턴이 넘어갔어요. 바쁘네요. 게임을 두 가지. 응. 이거 좀 키워요. 누구 부처해? 지금 울프가 있는데? 아. 터로라 몰라. 터로라? 어떻게 되는 데 가는 건가? 쟤 좀 큰 거 정하는 거 같은데? 왜? 나 이라고. 나이나서 나 진짜 바쁘죠? 이거? 나 나이가 빠진다. 손을 져어? 닥쳐. 딱 5세트만 바쁘면 위나 업체수를 남기지 않아. 저요? 저요? 80은 안 되려나? 80은 안 되려나? 안 되려나? 조금 안 되지. 조금만 더 푼니까. 점차 치면 말하면 돼. 안 되려나? 40은 안 되려나? 40은 안 되려나? 앗! 끄미. 근데 지금 그거는 하는데 도드려. 아 안 할 수 있어. 아 네. 아 네. 근데 그게 7승 이상하면 머리를 이렇게 하면 머리가 응 괜찮습니다. 뒤를 안 나와. 7승 이상하면 투기자는 400원. 네. 여러 번 해본 자들의 위험이라고. 저희 집하고 완전 먹어요. 세정이 집은 6천인데 저희 집은 수명이에요. 방금 얻었어? 네. 괜히? 그럼 5배척 같이 가. 몸을 부들부들 떨려도 됐어. 이게 해봤는데 옷도 없고 신한 것도 없고 약간 약간 이 핸드폰 사람이 한 손을 들고 가면 한 손가락으로 탭할 때 한 개가 있잖아. 약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 그 정도. 아니 그러니까 1,000개부터. 1,000개의 의쾌가. 짜리킹. 근데 양손으로 했을 때는 너무 빨리 하고 싶어서 자꾸 한 칸씩 더 가요. 그래서 빨리 테스트하고 갔어요? 네. 상관없어요. 근데 테스트하고 한 칸씩 더 가요. 야 잠깐만 이거 좀. 예? 너 한 손으로 하면 어떻게 해? 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 야 이렇게 들잖아. 네. 봐봐. 그러면은 오 누르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근데 그 텀이 약간 길긴 한데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데? 짜리킹. 두 손으로 했을 때 효율증이셔? 조용히 하세요. 예열을 합시다. 예열을. 숨 쉬었다. 아니 아니야. 승무기. 아니 아니야. 이런 거는 더 이상 못하겠다 싶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근데 아직은 아니거든요. 한 손째만 질이 정성이네요. 애들이면 한 번 놀려면 더. 소설이 많지면은 아니 뭐 얼마 먹고 뭐지. 애들이랑 한 번 열 여섯 번? 여섯 번하고 하면 더. 그게 내 마음이 똥글하잖아. 근데 언니를 위해 저기 두 개가 있었지만 하나 더. 하나 더 가고. 기다려. 확인. 확인. 그러면은 또 왈 더 씻으세요? 네? 꿀렸던. 어.. 제가 진짜 많이 썼는데 그거는 그 소나핀 차례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 닦으시면 좋겠어요. 응. 이거 진짜 맛있었어요. 빼고. 빼고 해주세요. 여기 머리 두 번 꺼보세요. 이런 거 많이 하셨어요? 아니 원래 손톱에서 틀어내는 거는 아! 까비! 잘 깼잖아. 깽긴 깼어요. 여기까지 하죠. 540. 아!